안녕하세요. 신드라구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의 다대포 해변공원과 모른데를 둘러본 여행기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은 다대포의 수욕장 모래사장의 일부를 연안정리사업으로 개발하여 2014년 10월에 개장한 곳입니다. 여기는 입구 부근의 낙조분수라는 곳이고, 세계 최대규모 바닷분수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분간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주변에 벌써 산타클로스의 조형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올해도 벌써 기울어져 가는가 봅니다. 낙조분수를 지나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나옵니다. 공원 가운데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개천을 만들었네요. 모래사장의 오른편에는 갈대숲도 있고요.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숲 옆으로 걷기 좋은 데크길을 잘 만들었군요. 소나무숲 사이로도 산책길이 있고요. 모래사장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특이한 조형물이 우뚝 서있네요. 가서 보니 제목이 그림자의 그림자이군요. 여기서 보니 저쪽 산 아래 해안가로 데크길이 있군요.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 데크길은 육지에 이어진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을 돌아서 데크 전망대가 잘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서 보는 다대포의 수욕장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데크길의 끝에 있는 바위섬입니다. 마치 독도 같군요. 여기서 더 이상 데크길은 이어지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듣는 파도 소리도 정겹군요. 다대포는 역시 낙조의 모습이 볼만하지요. 이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모른데로 갔습니다. 모른데는 원래 섬이었는데 낙동강에 퇴적물이 쌓여서 육지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입구에 있는 이 조형물은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입구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입구부터 펼쳐지는 이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 헬기장도 나오고요.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된 다대포 객사라고 하는 곳인데 조선지대 사신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던 관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높은 곳에도 지하수를 파서 음수대가 있네요. 여기 앞쪽으로 튀어나온 높은 곳이 있고요. 여기서 보는 오른쪽 해안 모습이고요. 왼쪽 해안 모습입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전망대를 나와서 왼쪽 숲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간간이 출렁다리도 있고요. 여기서 450미터만 가면 화손대라는 곳이 있다하여 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산보물이군요. 벤치 몇 개와 예비군 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는 앞바다 경치고요. 다시 삼거리로 내려온 부근에 약간 넓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숲길을 지나 입구로 나왔습니다. 이 길은 화손대까지 갔다 온다 하더라도 넉넉잡아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과 모른대는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도 꼭 한 번은 들러볼 만한 명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